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를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일주일 넘게 너무 아픈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메일을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런 이메일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세일즈 이메일. 제가 10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가입을 하면 3개월 동안 무료로 주겠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메일을 집어넣으면 휴대파일로 공짜로 뭘 받을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제 이메일을 막 뿌리다 보니까 그게 10년 이상이 쌓였어요. 이메일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다 들어가서 봅니다. 지운다기보다는 거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세일즈 같은 경우도 글을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 이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왼쪽 오른쪽 이 읽는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링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이메일 마케팅 프로그램을 쓰는지 등등등 그런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위에 약간의 글 그리고 그 밑으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이 창이 뜹니다. 크레딧 카드 있고 원래 페이팔까지 있거든요. 페이팔 만약에 이 셀러분이 페이팔까지 오픈을 했다 그러면 여기 페이팔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인지 이미지가 보이고 뭘 받을 건지 그 리스트가 쭉 적혀져 있고 가격이 적혀져 있고 그 밑으로는 쿠폰 코드 집어넣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아주 짧은 글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런 웹사이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는 랜딩 페이지라 그래요. 비즈니스 웹사이트를 만들 땐 페이지들을 각자 따로따로 만들지만 빨리 치고 빠지는 이런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는 클릭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게 그냥 한 페이지 안에 다 보일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특히나 물건 파는 웹사이트 이런 것들 말고 프로그램들을 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캔바 프로그램이 될든 디자인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디자인들을 내가 만든 걸 모아서 캔바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런 걸 팔든 이북을 팔든 아니면 영상, 강의 영상을 팔든 이렇게 랜딩 페이지로 한 페이지로 쭉 나오게끔 합니다. 밑에 보시면 드라이브 칼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 페이지를 생성을 했어요. 드라이브 칼트는 2016년에 처음 런칭이 됐는데 제가 그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에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본인 거를 직접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들고 그리고 본인 거를 이렇게 적어서 리스트를 적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다고 해서 정말 사람들이 구매를 하냐 거기까지 넘어가느냐 그러는데 생각보다 많이 삽니다. 이 세상은 사람도 많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이메일을 내가 아는 이메일이다. 내가 이 사람을 내적 칠미감이 좀 있다. 혹은 이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내가 가입을 해서 써봐도 너무 괜찮더라 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추천을 해주면 너무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추천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런 인식이 딱 머릿속에 박혀있으면 이 사람의 이메일을 무조건 클릭해서 들어가보고 체크는 꼭 해봐요. 그리고 클릭을 해서 이 페이지까지 들어가보고 내가 진짜 필요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면 구매까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고객분이 다 정보를 크레딧카드 정보부터 시작해서 다 집어넣은 다음에 컴플릿 오러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폴스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니까 강의 영상들을 파는 것 같아요. 아마 이북도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항상 그렇게 좀 건들러에서 많이 팔거든요. 강의 영상을 파는 그 링크 다운을 받을 수 있는 링크라든가 아니면 뭐 멤버십을 가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링크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여지고 이메일로도 고객 이메일 주소로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메일들을 콜렉트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먼치아이.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제가 예전부터 정말 많이 보여드린 사이트인데 좀 많이 유명합니다. 디지털 제품들을 파는 거기서 홍보까지 이루어지고 제휴마케팅 링크를 신청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 런치스를 보게 되면요. 사람 이름 그러니까 셀러 이름이 있고 그리고 제품 이름 가격이 있습니다. 17불이고 50%는 파트너스한테 얼마만큼 커미션을 주느냐의 가격이에요. 어떤 분은 50% 있고 70%도 있고요. 그러니까 70%의 커미션을 주겠다. 내 제품을 홍보를 해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건 또 100%까지 있어요. 니콜스라고 하는 이 분이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세일즈 페이지 링크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워리어 플러스 사인업이라고 해서 제휴마케팅 링크를 신청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링크가 있고 그리고 세일즈 페이지 프리뷰 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이 페이지를 가지고 물건을 파는 페이지로 사용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이라도 랜딩 페이지를 살짝 만들어 놓으시긴 하셔야 돼요. 아마 AI로 다 만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는 AI로는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워리어 플러스 사인업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내가 100% 제가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이분의 파트너스가 돼서 내가 이 제품을 홍보를 하고 100%를 받는 걸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워리어 플러스 이쪽에 들어오신 다음에 만약에 어카운트 한 번도 만들어 보시지 않으셨으면 그냥 사인업 클릭하시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정도만 집어 넣으면 돼요. 뭐가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제 기억에 페이팔하고 그리고 내 개인 통장을 연동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마 한국 통장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페이원이어 이런 것들은 항상 하나를 정도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 신청을 해서 제가 홍보를 좀 해주고 50%나 100% 커미션을 받아서 그렇게 좀 많이 벌었어요.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요. 특히 이메일 마케팅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이메일이 한 2천 명 정도까지 이메일을 오픈을 해주는 10%가 넘어간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몇 명이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몇 백 불에서 몇 천 불까지 갈 수도 있어요. 원래 이메일을 오픈을 하고 그거를 구매까지 가는 거는 5%? 5% 좀 많기는 해요. 더 많은 이메일들을 콜렉트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정말 돈을 잘 법니다. 만약에 저한테 어떤 곳에서 돈을 제일 잘 벌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디지털 파일들을 파는 게 진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물건 파는 것도 있어요. 그건 광고를 또 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거든요. 근데 진짜 순수익으로 많이 따지고 보면 이렇게 제휴 마케팅이라든가 특히 디지털 제품들 왜냐면 아까 보셨지만 기본이 50%예요. 커미션이. 17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0%가 한두 명이 아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절대. 첫 번째 랜딩 페이지만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것만 보여드렸는데 업셀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여기 클릭을 하고 구매를 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다른 세일즈 페이지가 나와요. 이렇게 비슷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페이지에서는 이거 말고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이북이라든가 아니면 강의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추천을 해줘서 그걸까지 구매를 하면 거기에서도 거의 대부분 50%를 커미션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업셀들을 많이 해놔요. 이렇게 제품들을 파시는 분들은 워리어 플러스 사인업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휴마케팅 링크를 받아가지고 그 링크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그렇게 제가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앞으로 찍을 영상은 이거에 관련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랜딩 페이지 만들고 그리고 랜딩 페이지로 먼치하이에 가입하고 제이비주 라고 하는 곳 아니면 워리어 플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또 어카운트 만들어서 거기서 바이나워 버튼 같은 걸 만들고 예를 들어서 바이나워 버튼은 이 버튼이에요. 여기 버튼에다가 링크를 심어주는 거예요. 워리어 플러스에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내 제휴마케팅 링크로 물건을 파신 분들한테 제가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 자체에서 50%를 딱 계산해서 30일 내지 60일 뒤에 커미션을 다 자동으로 보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e-book을 팔잖아요. 이렇게 책을 디지털 파일로 해서 파는데 제가 이걸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미 그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매직 북킷파이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에요. 여기도 AI를 이용을 해서 책을 만드는 곳인데 챕터 20까지 만들어줍니다.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크레딧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챕터 5개까지는 50크레딧이고 그리고 20개까지는 200크레딧까지 사용을 하게 돼요. 책 어떤 책을 쓰고 싶으신지 그 사이트에 집어넣고 내용을 대충 적어주셔야 돼요. AI가 어떻게 책을 썼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제가 책을 이미 좀 만들어놨어요. 라이브리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 첫 번째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그리고 셀렉 챕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챕터 15개까지 적었거든요. 단어가 19,0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새로운 기능이었는데 트랜스레잇이 생겼더라고요. 코리언도 있네요. 15크레딧을 선택을 하면 한국어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뭘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도 AI를 이용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구글 트랜스레잇 뭐 이런 걸 이용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너무 쉽게 책을 만들고 캔바이 이런 곳에 가가지고 커버 이미지 이런 정도만 만들고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들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AI로 웹사이트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굉장히 쉽게 또 웹사이트 페이지 하나 만들고 먼치할 점 컴 이쪽에 들어가서 서밋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들어오시고 여기 어카운트 만드신 다음에 카테고리 선정하시고 어떤 제품을 팔 건지 이북이면 이북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올 런치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격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50% 이상으로 해야지만 저 같은 제휴 마케터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선택을 하고 내가 너 거를 홍보를 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이비주라고 하는 곳 아니면 워리어 플러스라고 하는 곳을 이용을 해서 물건을 파는 그 링크들을 생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예전부터 드라이브 칼트 이거를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것도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지만 제휴 마케팅 링크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셋업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커스터마이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디자인 같은 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드라이브 칼트 어카운트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스페셜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라이프타임 딜이라고 해서 라이프타임 어카운트가 있고 495불로 한 번만 돈을 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수수료라든가 그런 거를 따로 드라이브 칼트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수수료 나가는 건 페이팔 이용하시면 페이팔 수수료 나가는 거 크레딧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스트라이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면 거기서 수수료가 나가는 거지 스트라이브 칼트에서는 수수료가 나가지 않아요. 만약에 제휴 마케팅 어카운트까지도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이 어필리어 어카운트라고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파는 페이지를 만드는 어카운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냥 골드 어카운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들었던 페이지들이 쭉 나와요. 여기 보시면 프로덕트 있고 업셀, 다운세, A,B 테스트, 쿠폰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폰트메스터라고 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걸 클릭을 하고 크레이 프로덕트를 클릭을 합니다. 디지털 제품이 있고 피지컬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디지털 제품을 선택을 할게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들어갈 거는 제품 이름 폰트메스터라고 쓰고요. 레이블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덕트 스타러스는 라이브로 꼭 선택을 하셔야지만 곧바로 물건을 파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트 랭기지 같은 경우는 잉글리시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도 있는데 한국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로 받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트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있어요. 이쪽을 클릭을 하셔서 이제 가격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 번에 17불 한 번 팔 때 17불 선택하실 수도 있고 섭스크립션은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 돈을 내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2주에 한 번 위클리, 데일리 이거를 전부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타임으로 선택을 하고 저는 가격을 17불로 하고 Trial Period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7일 정도 무료로 한다고 하면 이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E-Book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끝이기 때문에 그럼 곧바로 내 E-Book을 다운을 받고 그냥 그분을 읽으면 끝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만들지 않고 우선 제한은 필요 없으니까 No라고 해놓고요. 그리고 Next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Save를 클릭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플랜들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E-Book만 파는 거고 두 번째는 E-Book과 내 강의 영상도 같이 판다 라고 하시면 Add pricing 옵션 들어가셔서 여기서 또 만드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Do you want to customize or Customers Payment notification이라고 있어요. Preview를 클릭을 하시면 이메일로 이렇게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커스터마이저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Edit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Detail notification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쭉 나오는 거고 Basic notification은 정말 딱 한 줄, 두 줄만 딱 나와요. 고객이 받는 이메일의 정보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한 다음에 Next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그렇게 커스터마이저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로고 집어넣는 거, 색깔 집어넣는 거, 그리고 글씨, 내가 원하는 글들 집어넣는 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Next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Bump Offer이라고 하는 거는 이 페이지에다가 이 밑에 디자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밑에 이것도 살래? 라고 하면서 박스가 하나 생겨요. 반짝반짝합니다. 이 페이지는 영상만 판다고 하면 이 영상 말고도 나의 다른 영상인데 그것도 같이 살래? 이렇게 옵션을 주는 거예요. Bump Offer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Bump Offer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격을 12불로 하겠습니다. 디지털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Next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프로세서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Stripe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팔이 있는데 페이팔이나 Stripe 한 가지는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카운트 오픈하셔야 되고 Stripe로는 크레딧 카드를 받는 곳이고 페이팔은 말 그대로 많이들 아시죠? 페이팔로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특히 미국이나 외국 분들은 이 페이팔을 많이 이용을 해서 구매도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Affiliate라고 하는데 Do you want affiliates to promote this product? 라고 있어요. 이쪽을 클릭을 하면 또 Affiliate Commission을 Setup을 하고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Setup Commission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Percentage 아니면 Fixed fee라고 나와 있는데 Percentage를 거의 주로 많이 하죠. 50% 커미션을 주는 걸로 하고 Bump Offer 제가 만들었죠. 12불짜리. 그래서 그것도 50%를 주게끔 하거나 여기는 좀 줄이셔도 되고 그리고 커미션은 7일 뒤에 준다라든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30일에서 60일 정도 돼요. 60일 이렇게 선택을 하시거나 거의 대부분 30일 정도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ave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Next를 클릭을 하고 내 서포트 이메일 유튜브 이메일을 집어넣고요. Next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디자인이 나거든요. Browse Gallery를 선택을 해서 항상 이 디자인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뭐가 많이 나오긴 하네요. 그럼 이 중에서 디자인을 하나 선택을 할게요. Peel View를 클릭을 해서 이런 느낌의 페이지를 만들어주네요. Use Templates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글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미지 구매를 하면서 어떤 제품들인지 설명을 하고 왼쪽 보시면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긴 합니다. 어떤 곳은 빼버리고 어떤 곳은 집어넣고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해요. 100%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드는 건 좀 안 되지만 다 됐다고 하시면 오른쪽에 Next 있어요. Next 클릭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체크해보시고 또 Next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객분이 뭘 받으실 거다라는 거를 보시고 그러니까 석세스 페이지가 이렇게 또 따로 있어요. Complete 클릭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링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말고도 코드만 빼가지고 내 웹사이트에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제일 위에 파트너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번째 이쪽을 클릭을 하시고 프로덕트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폰투메스터를 제가 만든 그 페이지가 나옵니다. Get Sign Up URL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Affiliate Sign Up URL이 이렇게 나와요. 링크를 그대로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어카운트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로그아웃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kart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내 고유의 파트너스 링크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는 제휴마케팅 링크하고 전부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거를 먼치아이.com 이쪽에 들어가서 링크를 집어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50% 내가 디스카운트를 줄 거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은 이렇게들 많이 홍보를 하고 이런 사이트들이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 먼치아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제휴마케팅 링크 생성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 거를 만들어서 올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이메일들을 콜렉트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물건을 사는 페이지잖아요. 이 페이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도 본인이 쓰는 이메일을 이용을 해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 이메일들을 그대로 콜렉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가 이메일을 써서 그분들한테 보내는 거죠. 이 제품 너무 좋다더라. 이거 한번 써볼래? 하면서 보내놓고 누군가가 구매를 하면 거기서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패시브 인컴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디지털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 내 제품을 팔게 되면 고객 서비스를 많이 하기는 해야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세요. 30일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반품을 원한다. 그러니까 돈을 다시 보내달라. 나 되게 마음에 안 든다. 너의 제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1년 뒤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제품들을 파실 때는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으셔야 돼요. 패시브 인컴을 정말 원하시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디지털 제품을 파는 거는 커스터머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작업이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제품을 홍보를 하고 거기서 물건을 파는 거는 고객 서비스까지는 필요가 없기는 하거든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그 이메일을 받으신 분이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 저한테 화풀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었고요. 그래도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이메일들을 많이 이것저것 뿌려놔요. 아까 보여드렸던 먼치아이점컴 들어가신 다음에 jv주 라든가 뭐 여기 있잖아요. 뭐 여기 다 들어가시면은 jv페이지라든가 이렇게 비지트 세어스 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신 다음에 이메일들을 보내달라라든가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이메일을 꾸준히 받을 거예요. ai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이런 제품을 팔려고 한다.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그대로 카피하신 다음에 이렇게 비슷하게 써달라라고 하면 ai가 또 기가 막히게 잘 써줍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수익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 한 달에 적어도 200만원, 300만원은 벌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는 저는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필리핀에 계신 분들을 고용을 해서 영어권, 영국이 됐든 호주가 됐든 미국이 됐든 그 셀러분들하고 일을 많이 해보셨고 영어를 되게 잘하세요. 누군가를 한 명을 고용을 해서 고객 서비스를 펄타임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가격은 전부 다 다르겠지만 정말 실력 괜찮으신 분들은 가격이 좀 500불, 600불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펄타임으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200불, 300불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조율을 잘해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를 고용을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디지털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보여드렸어요. 안에 들어가서 하나 일일이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진 않았지만 그 영상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긴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물건을 파는 것도 있지만 드랍시핑이 됐든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여드린 이 방법으로 전혀 처음에 뭐가 돈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메일 마케팅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500명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기도 하고 이메일들을 웬만큼 많이 콜렉트를 많이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또 시작을 하셔도 되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 인플루언서 같지 않은데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메일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